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여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약속드려서 넥슨에 왔고요 일단 1층에 한번 둘러볼까요? 가보죠 안녕하세요 보안이용원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촬영인지 물어보시고 허가를 받았습니다.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국가 아니에요 이국가 아니에요 자 한번 둘러볼까요? 자 하나 둘 셋 얘 마비누이 투어에서 나오네 아니에요? 생각해보니까 이 의상 아 모바일 쪽이구나 어쩐지 이 의상 많이 봤다 싶었어 얘 여자의 이 패션이 방금 저는 여기 있던 여자의 패션이랑 똑같은데?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 땡스노트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GM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세상은 위기 힘들 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왜 마비누기를 14주년 동안 했을까? 따라오세요 이중우 씨한테 얘기하십니까?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밝히네요 마비누기 GM 로젠젠이에요 반갑습니다 말 못한 걸 드디어 제가 말하게 됐네요 영업팀 E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현석이라고 해요 환교역에서 다시 오늘날 힘들었어 맨날 오는 길인데 이렇게 오기가 정말 힘들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속이는 거 같으세요? 여기는 넥슨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속여서 죄송합니다 어? 개발진문이 오신 거 같은데 안 보이시나 지금? 아 아니 아이고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반갑습니다 저 마균형이 되어있어 방근석입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GM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 GM이라고 사기 치고 있는 거 내가 다 본인 줄 알았는데 우와 뻥이지 무슨 내가 개발팀이 저거야 아니지 언제나 능청스럽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여기 오기로 약간 다 해놓고 나랑 만나기로 약간 다 해놓고 내가 그냥 패스루트를 줄 수 있나 없나? 아 저희 개발진분들 몇 분이 보고 계십니까? 아 지금 보고 계십니까?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영업팀 고맙습니다 김재현이 2만 5번 고맙습니다 리액션 없이 잘하시나요? 어 나는 한번 2만 5번이 들어왔다 딱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박 김재현이 이제 95개조 벽지 저거에 두신 거 기억하시죠? 아 그럼요 제가 그거 벽에다 붙여놓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어느 정도 궁금하네요 3분의 1쯤 그는 거 같습니다 3분의 1 진짜 대단하겠죠 몇 가지 이제 토킹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자 일단 첫 번째 요즘에 이 추억담 이벤트 네 이 디렉터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 같아요 어떠세요? 제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정말 이거는 싫고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병에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네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사적인 답변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방송 쪽 다들 다 보시나요? 네 저 자주 봐요 유튜브에서 마비노위방사하면 역시 로젠젠이죠 로젠젠이죠 나의 치킨 죄송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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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4명 5명 10명 들어가 있는 채널 들어가서 봐요 하아 채팅을 하신다는 거죠? 네 오케이 네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이리아 대륙 활용화는 없나요? 다른 대륙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뭐 근실란에 이쪽에서 당장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? 대박 개발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? 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사고 쳤어요 하하하하 더 하면 이제 내려오실 것 같아 이제 디에이크 아니에요? 핸드폰이 난리가 났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선생님 아이고 지금 그대로 기라니요 하하하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야 개발진 분들 난해 났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제 여기 온 이유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람 우와 땡스노트 우와 저 이거 이렇게 기대 안했는데 이런 멋진 모습이네요 땡스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땡스노트 자전거 인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그럼 개발진 분들한테 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예쁘게 개발진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맞아요 궁금한게 있어요 이런 땡스노트 내년에도 한다면 혹시 받아주실 의향 있으신가요?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줍니다 네 방송에 참석해주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릴레샨 땡스노트를 이렇게 가져다주시고 이렇게 같이 발진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개발진은 앞으로도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